이만큼의 망한 이너웨어를 착용해 보면서 특히 달라붙는 티 입으면 너무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제일 인생 이너웨어라고 진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서 이건 무조건이다 이건 나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무조건 알려드려야 한다 아니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편하고 볼륨도 잘 잡아줘? 이거 입어보면 진짜 바로 이너웨어 갈아타고 정착할걸요? 이건 진짜 사야 돼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역제안 드린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인스타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너웨어 바꾸고 삶의 질이 확 상승했다고 제가 윗가슴이 좀 없는 편이라서 어떤 이너웨어를 착용해도 좀 위에가 다 뜨는 편이라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달라붙는 티 입으면 너무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편하고 볼륨도 예뻐서 이건 무조건이다 이건 나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무조건 알려드려야 한다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역제안 아까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세세한 이유는 이따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끝까지 보셔야 하는 게 제가 할인쿠폰이랑 이벤트까지 또 들고 왔어요 제가 진짜 이만큼의 망한 이너웨어를 착용해 보면서 이걸 제일 인생 이너웨어라고 진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서 저와 같은 고민 있으시다면 진짜 영상 오늘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까 역제안 어떻게 드렸는지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제가 이너웨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냥 일반 브라는 윗가슴이 떠요 그래서 브라렛을 입었는데 브라렛은 또 볼륨이 없어 거기에 말려 올라가서 진짜 티 같은 거 입었을 때 너무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브라를 막 찾아보다가 그때 이게 지그재그 1위인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입고 다녔는데 아니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편하고 볼륨도 잘 잡아줘? 이래가지고 브랜드에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이러고 혹시나 해서 메일을 한번 뒤져봤거든요 아니 근데 뭐야 메일이 와 있었네? 근데 이게 좀 옛날에 왔더라고 그래서 메일로 혹시 지금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냈는데 됐네 그렇게 메일을 드려서 갖고 온 제품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핏이 잘 맞는 그런 브라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베리시의 여러 가지 브라를 착용해봤는데요 쿨핏 브라 노후크 민트색이랑 쿨핏 브라 볼륨 핏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 보여드릴게요 짜잔 베리시의 쿨핏 브라 노후크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편합니다 제가 이 제품 때문에 베리시 브랜드에 정착할 정도라니까요 이게 후크가 없어서 편한데 볼륨 잘 만들어주고요 보시면 여기 옆 라인이랑 뒷 라인이 넓게 되어 있어서 옆에 군살까지 커버 완전 가능이고요 저는 좀 몸이 예민한 편이라서 봉지선이나 와이어, 후크 등 그렇게 몸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싫거든요 그래서 원래 브라렛만 제가 입고 다녔는데 그게 또 볼륨이 없잖아요 편하긴 한데 좀 안 모여지는 그런 뭔지 아시죠? 그래서 볼륨은 꽉 잡아주면서 브라렛의 편안함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너웨어를 제가 찾아보다가 이거를 제가 착용해보고 와 이거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와 이거 진짜 편하다 이렇게 또 감탄하고 제 출근 메이크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마다 진짜 시간이 없어서 전력질주로 뛰어가는데 그래도 말려 올라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패드가 진짜 말랑말랑해서 촉감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도 심플하고 옆 라인도 예뻐 보이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색감 진짜 무슨 일이에요? 이 은은한 민트색이 입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그런 민트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민트색 이외에도 베이지, 브라운, 블랙 이렇게 데일리한 컬러들도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컬러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라운 진짜 여러분 한 번만 꼭 입어보세요 이거 입어보면 진짜 바로 이너웨어 갈아타고 정착할걸요? 브라렉 같은 하루종일 편안함과 밀착 있게 잘 잡아주는 볼륨 윗가슴 뜨는 거 없는 브라 찾으신다면 무조건 이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브라라서 이거 수면 브라로도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보통 이런 러닝형 브라가 다른 브랜드 거 입으면 한 번 입으면 바로 늘어나서 훌렁훌렁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중으로 덧대서 늘어남도 덜하고 진짜 탄탄합니다 그리고 여기 브라 아랫부분에 점점점 실리콘으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서 잘 받쳐주고 길이가 꽤 길어서 윗백까지 감싸줘서 말려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볼륨핏은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볼륨감을 더 잘 잡아주는 브라예요 똑같이 옆 뒷라인은 넓게 되어 있어서 옆 등살 커버 가능하고요 노와이어라서 편안함은 물론 윗가슴도 안 뜨고 디자인이 넓게 위로 올라가면서 구유방까지 커버를 해줘서 이쪽에 미운살까지 딱 가려줘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일체형 패드라서 세탁하기에도 정말 편하고요 가슴 모양과 비슷한 물방울 모양의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볼륨업 가능하더라고요 옆에는 와이어 대신에 4단 실리콘 패널이 가슴을 딱 서포트해줘서 볼륨감을 잘 잡아주고 뒤에는 후크가 이렇게 3개가 달려있는데 불편함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3개라서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볼륨감도 쉽게 옆으로 퍼지지가 않더라고요 딱 잘 잡아주는 느낌? 컬러는 총 7가지로 정말 다양한 컬러들이 있어서 필요한 컬러로 고르기 딱 좋은 브라예요 두 개를 한 번에 비교해드리자면 일단 공통적으로는 편안함과 윗가슴 안 뜨고요 쿨핏 브라 노후크는 브라렉 같은 편안한데 자연스럽게 볼륨까지 잡아주는 무봉제의 노후크 브라 찾으신다면 이걸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아 나는 볼륨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 쿨핏 브라 볼륨 핏으로 부유방 가을이면서 편안하게 볼륨 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또 좋은 거 저만 쓰지 않죠? 여러분이 이 편한 브라 꼭 사용해봤으면 해서 댓글 이벤트와 할인 코드까지 들고 왔습니다 일단 댓글 이벤트는 총 3분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쿨핏 브라 볼륨 노후크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7일 진행할 거고요 이벤트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할인 코드까지 들고 왔는데 베리시 홈페이지에서 제 전용 쿠폰으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편한 브라 찾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 구매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의 인생 이너웨어를 보여드렸는데요 윗가슴이 없어서 아무거나 못 잇는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이 베리시의 브라 브라렉 같은 편안함과 볼륨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베리시 브라 추천드립니다 이건 진짜 사야 돼 알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팁 꿀팀들 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그럼 모두 안녕